직원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면 동료들의 일이 많아지기 나름이죠. 이 때문에 눈치가 보인다는 직원들이 적지 않은데요. 일본의 한 회사에서는 이런 수당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미스 이스미모토 해상화재보험은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중인 사원의 동료에게 최대 10만엔, 우리 돈으로 100만원 정도의 응원수당을 지급합니다. 동료의 육아휴직 때문에 일이 많아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수당을 주는 것인데요. 전 사원이 지급 대상이며 부서 직원이 적을수록 또 육아휴직 기간이 긴 여성이 휴직을 할 경우 수당을 더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13명이 안 되는 부서에서 여성이 육아휴직을 하면 동료들에게 각각 10만엔을 주고 여성보다 휴직 기간이 짧은 남성이 일을 쉬게 되면 3만엔씩을 지급합니다. 일본 정부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출생화 수를 늘리기 위해서 연체부터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도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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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